코스 머신 소재가 답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에코프로 존나게 뛰어가고 포스코 그룹사 완전 뭐 오늘 상황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근데 뭐 확실하죠 에코프로 포스코 코스모는 1차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코스모는 힘이 좀 딸리죠 왜냐? 얘들은 아직 매출은 잘 나와요 매출이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어제 제한됐죠 더 이상 오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철강 사업도 있고 돈 자체가 많고 캡파를 맘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도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스모는 어떻게 되냐 특히 코스모 신소재 이게 지금 가장 상승력이 가장 많이 남았죠 말 그대로 얘들이 돈을 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실제로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줄 수 있냐 없냐 나중 후에 이게 포인트에요 자 보시면은 22년과 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같은 경우가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 매출이 4860억 나왔죠 올해의 전망치가 9690억 나왔어요 자 1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온 영업이 자 올해가 480억 나올 예전망입니다 근데 OPM을 보면은 최소 800억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원래 배터리 소재 관련주가 영업이익 자체가 낮아요 아니 매출 진짜 존나게 많이 뽑던가 집중한 게 되는데 아직 코스모는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얘들의 성장률이에요 자 22년 매출 4860억 23년 9690억 1조 가까이 되고 그럼 24년은요 1조 6천원 나옵니다 자 매출 성장세는 어마어마해요 영업이익도 원래 320억이었다가 올해 480억 그럼 내년에는 처한 50억 나오죠 그쵸 그니까 천억이 넘어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제대로 받쳐주는 거는 내년부터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볼 게 일단 성장률 오케이 성장률 한계는 오케이야 그리고 이제 이 주가수익빌로 보면은 에코프로나 뭐 다른 등에 비하면은 얘들은 뭐 300배 이상 되죠 400배 이렇게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요 약한 몇 배 예요 이번 연도 거만 봐도 약한 100백 한 20배 내년 걸로 보면은 한 6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럼 다음 타자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이랑 자 그러면은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가 여길 한 번 어차피 안 내려요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불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뭐죠 여러분들 여기를 여기 이하로 안 떨어져 잘 이게 뚫리는 순간 그냥 2차전지에 모멘트면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오를 리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자 캐파가 27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트코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27년까지 캐파 계속 증설해요 왜냐 아직도 수요가 딸리니까 지금 캐파 증설 안 해놓으면요 고객사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이만큼 필요한데 너 이거 왜 이거밖에 못 뽑냐 우리 다른 사람 찾아야 돼 왜냐 우리 빨리빨리 퍼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거든 시간 싸움이 돼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캐파 증설을 장난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LG화학 쪽에 이번 연도부터 하이니켈 8시리즈에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죠 SDI랑 수주 확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전기차용 양극재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 맞추려면 뭘 해야 된다 캐파 증설 그런데 문제는 캐파 증설을 다행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캐파가 많이 안 많지 않은 27년만 돼도 연간 5에서 6만 톤은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25년 26년 갈수록 얘들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 충분히 얘들은 30만원 석은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여러분들 뭔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 타자는 얘에요 자 1차 에코프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 갔어요 포스코 갔잖아요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에요 누구보다도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갑니다 금양은 논외에요 얘들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박살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다음 타자는 코스모 신소재다 우리는 다른 종목을 볼 때 보는 것보다 코스모 쪽을 더 많이 봐야 되는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확신도 없고 불안불안하고 왜 얘는 안가냐 이런 짜증나는 그런 불안감들 이런게 계속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들 뭐 목표가도 제대로 설정 못하겠고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제가 딱 부끄러지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응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여기에 영상에서 말하면 다들 까먹어요 문제는 한번 듣고 맞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보세요 파일 자체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하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거든요 이 수급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면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뛰어오는 시기에요 이때 우린 무조건 같이 외집 같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간단히 코스모 신소재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거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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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